왜 셀프를 다 거짓을 하는 거야? 왜 순간 왜 스윙이 더 거짓 거울증이야? 너 왜 이렇게 거친 말 인생을 살아? 쫓기는 한데 되게 고급스러워요 뷰 보여 드릴게요 마침 또 아이콜샷 도착했어 이게 우리나라를 치면 더 현대라고 합니다 아 지겨워 여기 더 현대라고 하니까 짜게 식지? 어 아하하하하하 히사마에서 유명한 오렌지 주스 이 브랜드를 자세해서 만든 거 같아요 진짜 맛있다 너도 호두기 제맛 응 그냥 100% 오렌지를 흡착해가지고 간 거 같아 신선한 거를 너 새우튀김 아까 시킨 거지? 새우튀김 근데 알새우칩 알새우칩 맞나? 야 너 먹을 줄 안다 딱 올려 우와 짱 신기해 여기 안에 파타이가 들어있다는 거야? 오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한국인한테 유명한 한국인한테 유명한 파타이래요 한번 먹어볼게요 도대 면이 이렇게 쫑긁쫑긁하니? 으음 일단 이만큼 남았거든요 뭐지? 하나 더 있을까? 하나만 더. 다른 그릇이. 어 다른 걸. 이걸로 간이 안 차. 간이 차면 안돼. 음 너무 달아. 엄청 달지? 제발 커피. 저희 저기 응 커피 갈려고요. 응. 나 근데 이거 커피 진짜 맛있다. 네. 맞아. 맞아. 왜 이렇게 산이. 동해상 왜 이렇게 찍히냐? 어머머머. 야 이거 안된다고 막. 저는 이거 하나 살 거고요. 이거는 두어 어머님 선물해 드리려고 제가 사드리려고요. 헐 대박. 이걸 내가 모아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는 거잖아. 귀여워. 이게 저희가 탈 크루즈. 크루즈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난 저런 게 너무 좋아. 간이 너무 좋아. 진짜 맛있다. 저는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캐릭터 상품들이랑. 이게 똥얀콤 쪼끄. 너무 맛있다. 야 똥냥꾼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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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Oygy 대구 편의점 음식을 좀 털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하네요. 피곤하지만 먹을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근데 태국보다 우리나라 빵이 더 맛있게 먹어요. 이거는 현지인분들이 많이 사가셔서 제가 한번 사봤어요. 어제 백화점에서 사먹은 빵보다 더 맛있다. 제로 펩시 라인맛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라이스 페이퍼를 튀긴 맛 같아.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는 메론 커스타드가 들어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맛있다. 피곤한데 이것도 딸기 샌드 있지? 현지인분들이 많이 사가셔서 제가 또 잽싸게 산 거고요. 딸기가 아니었어. 게살이었어. 새콤한 마요네즈가 발려있어서 맛있는 게살 샌드위치. 이렇게 한 번에 먹는 건가? 아니요. 이렇게 찍어보고 맞아. 매콤매콤맛 같아. 완전 매콤살벌 브로맨스야. 완전 웃겨. 완전 매콤살벌. 매운데 맛있어. 매운데 맛있어. 이게 바로 감찜 맛이 좋다 이런 거야. 어머 놀래라. 가. 매워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욕실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여기 보시면 이게 샤워기예요. 샤워기 샤워기 샤워기. 전화기처럼 생겼죠? 샤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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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의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지금 억장이 무너져요 어제 산 기념품 바지 입었어요 태국에 더 입고 싶기는 하지만 한국에 있는 베리랑 망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저희는 돌아다니다 갑자기 음식점 들어왔고요 그럼 저는 이거 먹으려고요 펌퐁코리? 어, 펌퐁코리를 먹고 싶은데 엄마가 잘 먹지 우리 그러면은 펌퐁코리 잘 어울리는 그냥 볶음밥 먹자 이렇게 근데 나는 또 매콤살벌 누들 같은 것도 하나 먹고 싶긴 한데 이런 거 매콤살벌 누들 아니야? 야 매콤살벌 그만해 어, 비싸워 여기서 개를 선택하는 거야 살아 움직이고 있어 미디엄 사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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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사이 라이브? 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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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이 썼? 이 썼? 조우가 먹고 싶어했던 파인애플 볶음밥 그거 뭐니? 위에 위에 이게? 뭐야? 응 헐 맛있다! 약간 맛이 새우깡 헐 같아요 새우깡에서 난 헐 여러분 이거 봄바콤 헐이 제가 먹고 싶던 거 나왔어요 근데 소중하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쏘리 크람 안녕 내가 먹은 것도 제일 맛있네 와..팔치 오리만 익어줬어. 너무 도돌적으로 먹어가지고 살이 엄청 시려. 진짜 장난 아니야 도어가 이거 양보해줬어요 라이스 와 고마워요 저 폭파폼 카레 먹다가 앞니 깨졌어요 여기.. 여기 깨졌어요 근데 그만큼 맛있었다 근데 그만큼 맛있었다 우와